안녕하세요. 생활코딩입니다. 생활코딩은 일반인에게 프로그래밍을 알려주는 비영리 활동이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에서도 비정규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생활코딩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강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생활코딩의 목적은 일반인에게 프로그래밍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중급으로 넘어가고 또 중급인 분들이 고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연결점들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생활코딩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 동영상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왜 지금이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좋은 때인지 또 왜 지금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컴퓨터 학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마다 김밥천국만큼이나 컴퓨터 학원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컴퓨터 학원이 별로 없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컴퓨터 학원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이 사람처럼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이기하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욕망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에 컴퓨터 학원이 있었던 거죠. 그 덕에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조그만 꼬꼬마들조차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이른바 고수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친구들이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 천재, 신동 이런 말을 듣죠.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 사용했었던 프로그래밍 언어는 GWBasic과 같은 이런 언어였는데요. 이런 언어들은 생산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코드를 작성해도 조그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많은 자본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브, 오라클 이런 회사들은 어찌 보면 이런 시대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모바일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PC를 중심으로 해서 완만하게 성장하던 IT가 모바일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아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변화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자영업 개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프리랜서 개발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분들 보면 대단해요. 혼자 개발도 하고 또 사업도 운영하고 그리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심지어 디자인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다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도브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이 시작됐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천재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바로 시대의 변화를 암시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과연 10년 또는 20년 만에 사람들이 똑똑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시다시피 사람은 한 세대 안에서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생산성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것이죠. 그 어떤 분야도 이 IT 또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만큼 극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이루지 못했고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분야가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물질적인 기반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지식기반 위에 서있는 산업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의 극적인 변화, 극적인 향상을 상징하는 몇 가지 중요한 풍경들을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자 우선 API라는 것이 있습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인데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생활코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도서비스가 나옵니다. 이런 지도서비스 과거에는 군사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접근도치할 수 없었던 이런 정보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API라는 것을 이용하면 자신의 서비스 또 자신의 앱 또는 자신의 웹페이지에 이런 대단한 지도서비스를 불과 1분, 2분만에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API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이 컴퓨팅 작업들을 이 로컬에 있는 컴퓨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너머에 있는 아주 거대한 컴퓨터 그룹에 의해서 실행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모바일 혁신만큼이나 굉장히 큰 변화이지만 이것이 기업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변화이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웹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런데 서비스를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백만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대박이죠. 그런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심지어 슬픈 쪽박이에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스타트업이 백만명의 접속자를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사업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일주일 만에 백만명이 접속했고 1000대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그 서비스의 웹을 통해서 접속해서 클릭만 하시면 불과 1분만에 1000대의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서비스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서비스가 다시 사용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것은 역시 또 과거의 관점으로는 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논 컴퓨터를 어떻게 처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클릭만 하면 그 순간에 1000대의 컴퓨터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과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앱스토어가 있어서 과거에는 자신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면 스스로 홍보도 해야 되고 결제도 붙여야 되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작업들을 직접 해야 했었던 것에 비해서 앱스토어가 다양한 플랫폼 위에서 구현되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면 되고 판매, 결제, 운영 이러한 것들은 앱스토어로 여러분들은 아웃소싱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30%나 뛰어가지만요.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소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코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코드 또 소스는 무엇이냐면 이중의 소프트웨어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만든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 건물이 어떤 모양이고 또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먼저 만들겠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의 생김새, 그 프로그램의 동작 방법을 여러분이 코드라고 하는 것에 텍스트로 작성해서 설계도를 작성을 하시면 컴퓨터는 그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에서의 설계도와 건축에서의 설계도는 똑같은 말로 비유하긴 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건축에서는 설계도만으로 건물이 만들어지지는 않죠. 설계도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 많은 자본, 또 많은 자원들이 투입돼서 하나의 건물이 아주 힘겹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축은, 또 건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코드만 있으면, 설계도만 완벽하다고 하면 프로그램은 순식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서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곧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에서의 설계도는 설계도일 뿐인 것이죠. 바로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설계도에 해당되는 코드를 또 소스를 공개하자라는 운동 또는 공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가 초창기에는 아주 독특한, 특이한 성각자들에 의한 어떤 문화적인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오픈소스가 이 소프트웨어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또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이 지나가는 개발자를 아무나 붙잡고 당신의 생계의 특허와 오픈소스 중에 무엇이 더 많은 공헌을 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개발자는 오픈소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생활코딩에 다양한 수업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 오픈소스가 아닌 것은 불과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픈소스가 개발자들의 문화에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 생산성이 드라마틱하게 향상됐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여러가지 현상들, 변화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지금이 코딩하기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저는 프로그래밍은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후회가 돼요. 왜 그렇게 일찍 프로그래밍을 시작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물론 저보다 10년 전에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은 더 큰 고생을 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쉬워진 것은 프로그래밍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분야는 예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필드에서의 경험, 통찰력 그러한 것들에 쉬워진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강력한 날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이 아주 코딩하기 좋은 날이라는 것이죠. 자, 얘기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프죠. 그런데 여기 있는 그래프에 40만, 9만 7천, 5만 3천, 4천 6백, 9백, 13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맞추기가 힘들죠.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못해 있는 40만은 IBM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13이라는 숫자는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종업원의 수입니다. IBM은 40만 명, MS는 9만 7천 명, 페이스북은 4천 6백 명, 인스타그램은 13명의 직원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인스타그램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1조 2천억 원인가요? 그 돈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불과 13명에 불과하고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과거에 제가 본 자료만으로도 5천만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13명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디자이너 한 두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 빼고, 그리고 격리를 모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 명을 빼야겠죠. 그리고 대표는 처음에는 코딩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코딩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그분도 뺀다고 하면 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회사는 불과 4명, 5명 밖에 되지 않는 프로그래머 또는 엔지니어에 의해서 운영되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거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인프라를 불과 4, 5명이 되는 엔지니어가 지탱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과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PI, 오픈소스, 또 클라우드 컴퓨팅, 앱스토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드라마틱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고 바로 그러한 것을 10분 활용해서 기회를 잘 잡은 회사가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밑에 있는 기업은 위에 있는 기업들에게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기업은 아래쪽에 있는 기업에 인프라를 사용합니다. 생각해보세요. IBM 아주 오래된 기업이고 그리고 존경맞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주 핫한 기업이죠. IBM과 인스타그램 중에 어떤 회사가 더 유명한 회사일까요? 물론 IBM이 더 유명한 회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저희 조카나 또는 제 친구들은 IBM이라는 회사를 이제 더 이상 알지 못할 겁니다. 특히나 IBM이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오히려 저희 조카에게는 인스타그램이 IBM보다는 더 유명한 회사일 수 있습니다. 세월이 바뀌면서 그 세월의 주인공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그래프를 만들면서 이 그래프의 어떤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각이 났는데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옛날에는 이 지구를 지배하는 사람의 수가 이렇게 많았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적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슈퍼게인이 출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주커버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의 창업자고 최연소 억만장자고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보시는 것처럼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하이패스 확대 계통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명절때마다 이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요.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마다 하이패스가 한 칸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저 배표소에서 표를 봤던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계실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자, 그렇게 보면 이 톨게이트라는 공간은 이 다수의 편리와 소수의 생존이 치환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현상이 톨게이트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주커버그, 물론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톨게이트에서 일하고 계셨던 노동자들도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는 유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평등과 이러한 소외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기술 때문입니다. 자, 권력이라는 것은 힘에 대한 문제고 오늘날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기술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중요한 권력은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창입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방패가 나오죠. 창과 방패, 모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일으켜서 큰 불을 일구고 싶다면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휘두르는 권력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역시나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뭔가 모순되는 것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런 모순되는 것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될까요? 세상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들도 나름의 위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기술을 지배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다른 말로는 코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지금은 코딩해야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던 컴퓨터 학원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런 말이 있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요? 그래서 시작한 개똥같은 캠페인이 바로 생활코딩입니다. 고맙습니다. presột오 wind Soids 또한 해당 ер